대검 대검 1P 흡수자를 넣은 선지자 조합을 하면은 아... 이겼다 아 이겼다 수호 쳐서 빠진다 아 대검이 또 나왔어 어 모랠로 나온거 좋다 모랠로 넣고 완전 이거는 완벽하거든요 흡수자 더하기 탈론 어허허허허 잘 떠 여기까지 무조건이구요 지크까지만 만들지 않을까 싶네요 체력 먹고 거의 완벽해 지금까지 여기까지 완벽해 아 너무 잘 묻는다 이번에 이제 명사수가 약사양을 먹었다고 보는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한번 튕기는거 두번 튕기는거 바꿨기 때문에 티머가 말도 안되는 파워로 갖고 있거든요 이번에 패치가 돼가지고 선지자가 마나 회복량이 엄청 늘었어요 원래는 두개가 40% 네개가 70%였는데 이 시너지가 50% 네개 시너지가 100%로 바뀌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변경된 시서지가 시비를 이번에 너프가 좀 됐지 아 공속 공격력증가가 공격력증가는 유지되는데 공속증가가 줄었다 범위도 줄고 큰 차이까지는 아닌데 여기있으면 얘네들이 버프를 못 받는다는 그래서 명사수가 나눠서 배치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 경우에 좀 안좋아졌다는거죠 체력을 먹는게 베스트 체력이 안나왔네 올공템이네요 이게 애매하게 떴네 사야긴 사야되는데 원래는 신성으로 떠버렸네 이게 선지나 조율 둘중 하나 아무거나 때문에 괜찮았을텐데 안좋아 아 좋나 이거 오 이겼다 아 티모스킬 일찍 들어가서 이겼을것 같은데 아쉽네 아 티모스킬 일찍 들어가서 이겼을것 같은데 정손을 하나 만들수도 있고 복원도 괜찮을수도 있고 템이 되게 많이 나온다 하나를 거악으로 처리하고 하나를 복원으로 처리하고 연운연운을 쓰는게 깔끔하지 않을까 탈론템은 완성이네 이러면 수분스킬 되게 잘 들어갔는데? 아 얘한테 맞았어야 했는데 아 졌다 아 뭐야 흡수자가 나왔어 이러면은 스웨인한테 템을 넣은정도 몰아주는게 수호천사도 넣고 모렐로도 넣고 복원도 넣고 이게 낫지 않을까 원래는 이제 모르가나한테 템을 넣으려고 했는데 안그래도 되겠네 모렐로를 넣을 필요는 없네 그럼 복원하고 수호천사 넣고 한개만 좀 고민해보자 아 무슨 스웨인이 이렇게 많아 애들이 스웨인이 잘 나오는 판인가 7레벨에 스웨인을 한개씩 뽑았네 아 얘는 그거건 가져온 스웨인이구요 아 얘는 그거건 가져온 스웨인이구요 자 브라움의 문장맛을 보여주마 이제는 이거 이거 팔아야되고 이제는 이거 이거 팔아야되고 수호천사하고 복원까지는 6인 넣읍시다 아 아 갑옷이 두개야 아 흡수자 모르가나 이러면 하나 뺄수있네 블루를 그냥 스웨인 넣을까 빨리 변신하라고 흡수자니까 얘가 갑옷 두개 넣어주고 이건 탈론템으로 남겨두고 뭐 뭐야 스웨인 나왔네 얘는 좀 애매한데 N팔자 괜히 사팔 스웨인 페어 나쁘지않네 사기주사위 돌려가지고 한번 스웨인 뽑아보자 아 쎈데 모르가나가 쎈데 딴것보다 어허어 쎈데 모르가나가 쎈데? 딴것보다 서용자는 이제 필요없지않나 좋아보이는거 일단 좀 살게요 아 진리안 좋네요 탈론이 없네 요네그로 보니까 요네는 무조건 넣어야되고 탈론이 없네 탈론이 그냥 얘한테 탈론템 넣어둘게요 얘한테 넣으면 안되는데 얘는 팔면 안되는구나 아 이거 블라디로 바꾸자 그러면 나 그거 팔지 말걸 그랬네 학살자는 안쓸 것 같아 아 모르가나 뭐야 왜 피가 안달아 모르가나 뭐지? 아 졌다 아쉽다 아 돌리다하면 탈론 나왔다 이거 좀 애매하네 지금 모르가나 좀 삼성각을 좀 봐주고 3조율 이거 탈론 탈론 아 근데 진짜 미쳤는데 얘가? 얘가 미쳤네 그냥 아 좀 아깝게 졌다 11회가 삼성이라고? 1만 딜 넣었는데 개쎄다 아 이거 탈론만 있으면 좀 될 것 같긴 한데 보건을 모르가나 넣어보자 보건을 모르가나 넣어보자 보건을 모르가나 넣어보자 졸라지 나왔다 끝에 써야겠지 사기주사위 써봅시다 얘한테 쓰는 것보단 얘한테 쓰는게 더 좋겠죠 아 안나왔네 근데 이거같이 나오길 바라면서 흡수자랑 같이 쏠린건데 이렐리아는 삼성찍으면 별로 안좋을 것 같아 아 흡수했어? 어 탈론 들어가니까 훨씬 세졌다 근데 탈론 딜 잘해주는데 아 흡수자가 생각보다 좋네 아 나서스로 신성받자 그것도 맞았네 얘보다 나서스가 낫네요 여기서 그냥 예의성 예의성 본다 그럼 팔아놔야겠다 나서스가 맞는 시너지였네 아 피가 아 피가 차긴 찼는데 아쉽다 아 얘를 자꾸 못이기네 삼성이라 삼코삼성이 지금 엄청 세구나 아 이거는 탈론용 아 탈론이 무지박지하게 셀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사코삼성을 보는게 맞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제가 이기려면은 어차피 스웨인도 패하고 탈론도 내고 나도 그냥 CC가나 있는 것도 방법인데 원래 아 회피 당했어 탈론이 점프도 죽는게 좀 무섭긴 한데 와 우르 지금 여기부터 4코삼성 노리자 탈론 2개 가능할 것 같은데 요네 페어가 엄청 많네 흡수주율 선지자라 얘가 얘만 잘 잘라주면 어허 나 잘랐어 와 미쳤네 탈론 이거 아 근데 졌어 이거? 와 탈론이 저렇게 잘해졌는데? 사미라가 미치긴 했네 오르 또 나왔어 이제는 뭐 좀 바닥 굴려봐야겠죠 페게 가능할 것 같은데 아닌가? 탈론 두개 30원에 두개는 쪼끔 부담되긴 하네 야 뭐냐 이거 박댐 게임 중에 안들어가는데 아 회피 뜨는 것 봐 이거 와 이기질 못하네 흡수채력이 많았는데 탈론이나 뭐 이런거 탈론? 탈론을 먹는다? 한개 남았으니까 이거 먹을만하다 그럼 탈론 삼성은 찍혀? 와 이거 탈론 삼성을 찍혀? 대박인데 아무리 지어봅시다 이렇게 넣을 곳은 없고 이렇게 넣을 곳은 없고 이런데? 오 긁었다 이거 탈론 삼성이 해결하지 않을까 이러면? 빛이만 잘 잡으면 한 바탕 두들겨 보일까 여기서 모르가나는 좀 욕심인 것 같은데 모르가나까지 삼성 찍는건 라위가 없어가지고 모르겠다 모르겠다 와 이거 뭐야 이거 캐야되는데 아 매혹당했어 어우 스킬 못쓰고 죽여버려 와 이걸 진다고? 아아 사코 삼성인데 이거 아니 라칸이 저기서 갑옷 두개를 가져오는게 말이돼? 이거 레전드네 게임 야 이걸 진다고 탈론 삼성 뽑고 라칸이 갑옷 두개 들고와서 안죽어가지고 미친 진짜 와 이거 없어 이제 오른은 지금 이거 없어 오른은 이렇게까지 나는 게임이 이렇게 오케 까지 진짜 오래갈지 몰랐는데 되게 오래가네 아 스웨인이성 이러면 판도 바뀌지 아 요네이성 결국 얘는 못 바꿨다고 한다 한방 싸움이거든요 아 이거 넣고 싶지 않은데 넣으킨 넣어야겠다 어쩔 수 없이 하우스 자스웨인이거든요 하우스 자스웨인이거든요 하우스 자스웨인이거든요 자 여긴 어떻게 됐나요 오케 여기가 맞나? 잘 모르겠다 아 이거 베이가가 다 녹일 수도 있고 오케 하나 녹였고 오케 하나 더 녹였고 탈론이 다 녹이고 다니고 있거든요 점프 잠깐만 탈론이 탈론이 한 번 더 그치 그치 탈론이 한 번 더 퍽 아 회피당했어 퍽 나이스 GG 으아 흡수자였습니다 탈론과 함께 탈론과 함께 탈론은 탈론이